자, 여기는 강빈의 대군동 월미 호남 3대의 정원 주위 하나인 대군동 월미 철로 가원이 있는 곳이 왔습니다 이거 뭐 거의 제주도 오설록보다 나은데요? 어디 가시나요? 뒤에 배경이 다 정말 이 이상한 제작자 놓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서 짱 막혀있네요? 녹자맛에? 녹자맛으로 들어주세요 하나, 둘, 셋 진짜 이게 너무 옷이랑 보색 대비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어디야? 땡? 멋있다 녹록한 물방울이 느껴집니다 와, 여기 고소 너무 역동하다 와, 저기 산 능선으로 이렇게 안개가 쫙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, 마치 무릉동 같아요 무릉이 이렇게 살을 능선으로 쫙 넘어가는 풍경이 실패 아, 하트야 아, 하트야 아, 하트야 아... 하트야 아, 하트야 고개 한 번 아, 하트야 아, 하트야 아, 하트 하하하하 어이, 시구 아, 하트 하하 тр 수jin로 하하 however 이러이 curse 하하 두 갓아 두 갓 너무 가자 호로복 흐린 것은 영원히 tiempo 여기 백운동 정원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옛날식으로 복원해 놓은 것 같애 실을 여기다 적어 새긴거야 여기 엄청 이쁘다 그 때가 신공사가 성심 창을 얻어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들과 방아소리 매겨가며 방아를 한 번 지어버렸디 어휴 아 방아유 어휴 아 방아유 넓은 엉뚱 채찍는다 어휴 아 방아유 음 음 하라리라 났네 왕경 상팔에 공두둥 뜬네 어휴 아차 아이야 기어라 물을 져라 아리 아리랑 수리수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 아리랑 수리수리랑 하라리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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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서 오셨어요? 이야 계곡소리도 좋고 여름이 오면 훨씬 더 좋겠네 안녕